하이생 숙취환 하이생 숙취환은 아낌없는 원료 배합을 통해 개발된 건강한 사회생활 필수품입니다. 간편한 휴대용 사이즈와 목 넘김이 쉬운 환 크기, 감성적인 디자인은 덤이죠. 숙취환의 핵심 원료는 미강과 현미분말로 엄선한 국내산 핵심 원료를 사용해 건강하게 만든 건강식품입니다. 여기에 함유된 가바라는 성분은 고혈압 저하와 숙취해소, 알코올 중독 치료 등에 사용되며 가바의 함량이 높아 음주 욕구를 억제하는 알코올 중독 치료 쌀도 개발되고 있는 만큼 좋은 숙취해소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이생 숙취환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숙취해소 필수 원료 함유 숙취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원료들을 아낌없이 넣어 최적의 배합률로 만든 제품입니다. 감성적인 디자인 밝고 경쾌한 이미지로 음주 전후 센스 있게 간편한 휴대 파우치나 주머니에 쏙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로 휴대성 증대,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섭취 하이생 숙취환에는 다음과 같은 숙취해소 필수 원료를 합류하고 있습니다. 미강 분말, 현미 분말, 꿀 분말, 타우린, 쌍화 농축 분말, 칡 농축 분말, 헛개나무 열매 추출 농축 분말, 엘 아르기닌, 홍삼 분말. 기본 제공되는 틴 케이스는 레트로한 감성으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 보였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숙취환을 휴대하고 다니며 음주 시 센스 있게 틴 케이스를 열어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와 함께 즐겨 보았는데 정말 좋았습니다. 숙취환을 먹지 않았을 때와 음주 전후 숙취환을 먹었을 때 똑같은 양의 술을 마셨더라도 확실히 체감상 숙취가 덜한 느낌이었습니다. 이 덕분일까요? 숙취환은 20대부터 40대까지 모든 연령층에서 사랑받고 있는 숙취해소제라고 합니다. 하이생 숙취환은 스틱형 개별 포장으로 파우치나 가방에 휴대하기 편한 납작한 사이즈로 제공됩니다. 이지컷으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섭취하실 수 있으며 작은 크기의 환 형태로 목넘김도 수월했습니다. 숙취환은 1포, 2포, 15포 기준의 제품 구성으로 제공되어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처음 경험해 보실 때에는 작은 용량으로 선택하셨다가 큰 용량으로 선택해 평소에 섭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숙취환의 최대 지름은 4.5mm 정도로 작은 크기를 자랑합니다. 숙취 중이더라도 부담없게 작은 크기의 환으로 설계되어 섭취하기 용이했습니다. 하이생의 권장 섭취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벼운 음주 시에는 음주 전에만 섭취합니다. 회식자리에서는 음주 전, 음주 후에 섭취합니다. 과음 시에는 음주 전, 음주 중, 음주 후에 각각 섭취해주시면 됩니다. 숙취환은 다음과 같은 분들께 권해드릴 만한 건강식품입니다. 업무상 술자리가 잦은 직장인, 음주 후 출근해야 하는 직장인, 음주 후 숙취가 다음 날까지 가서 고생하시는 분, 잦은 회식으로 간이 쉴 틈 없이 혹사당하시는 분, 약한 주량으로 효과있는 숙취해소 제품이 필요하신 분, 회식자리 센스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분, 위와 같은 분들께 권해드릴 만한 건강식품이라고 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늘 리뷰의 주제는 술먹기 전후 숙취해소법, 하이생 숙취환이었습니다. 숙취해소에 필요한 부분은 모두 채웠으니 이제 달리면 될까요? 장점 숙취해소 필수 원료 가득 레트로 디자인으로 센스 있는 선택 갑작스러운 회식에도 걱정 없는 뛰어난 휴대성 한마디 회식자리에서 센스 있는 사원이 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